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여러분, 6평 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하셨고요. 이거는 제 6평 총평인데요. 6평 총평인데 제가 총평이라고 하셨을 때 쓰고 MBTI라고 썼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맘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특히 그 사람 자체의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제가 솔루션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MBTI처럼 좀 사람마다 나눠가지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눠가지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6평 MBTI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그 전에 일단 6평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메가스터디라던가 EBS 기준으로 1등급 컷이 45.5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고 제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건데 1등급 컷이 47점이 나왔으면은 쉬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45점이 나왔으면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43점, 42점 이렇게 나왔으면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 디피컬트라고 안 쓰겠습니다. 하드라고 쓸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45점 정도로 예상되면은 사실은 중간 난이도의 시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6평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 47점 정도 1컷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때 시험 본 학생들의 일반적인 실력에 비해서 시험이 살짝 쉬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재작년 2022년에 치러졌던 수능 같은 경우에 1컷이 42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적당히 중간 난이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제 생각에 여러분 학생들의 체감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내내 다른 시험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5월 학평 모두 1컷이 47점 정도. 그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평에 물리, 화학, 생물 보니까 1등급 컷이 47점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화, 생에 비해서 지구과학이 살짝 조금 어렵게 출제되긴 했다. 다만 여기서 또 여러분 학생들이 이 부분을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구과학 어려워, 지구과학 어렵고 좀 더 쉬운 1등급 컷 47점 나온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어떤 과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건 상대평가라는 거.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점수가 1컷이 42점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사실은 다른 학생들이 못하고 내가 잘했으면 점수 따기 쉬운 시험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구과학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1등급 컷이 낮게 나온 것도 평균적으로 좀 시험을 그렇게 잘 본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분인 점수 따기에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왜냐? 공부한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쉬우면은 실수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적당할 때는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자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지구과학을 혹시 바꾸시고 다른 과목을 혹시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지구과학이 어려워서는 아니길 바란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번 시험은 지구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엄청 어려운 신유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학이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단 신유형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제 수업에서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강조를 한 부분이지만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개념을 이렇게 싹 공부를 한 다음에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푸시고 시험도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뭐가 다르죠 저는? 저는 사실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풀이법을 외우면 그 풀이법으로 이미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개념에서 시험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과서 밖에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면 그건 시험 오류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개념을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건 뭐다?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서 개념뿐만이 아니고 개념의 풀이법들까지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300개 정도로 풀이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게 시크릿 300이죠. 그거는 더 시크릿 교재에서 이 풀이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개념과 함께 설명을 하고 시크릿 300 교재에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걸 적용을 하게끔 제가 훈련을 여러분들 시켜드리는데 그걸 적용을 다 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요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개념이 안 나왔다고 신유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에서 안 나오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지구과학원 개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유형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보기는 처음 나온 보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10번은 보기라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조금 참신했고요. 17번의 디귿, 18번의 디귿 한 이 정도가 처음 나온 보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왔던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이런 보기가 나왔다고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해설 강의 할 때 모든 보기마다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 이걸 다 짚어드립니다. 제가 개념에서 나온 걸 짚지 않아요. 개념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잘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유형과는 좀 별도로 고난이도 문항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20번 같은 경우 제가 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고난이도로 분류를 했죠. 왜? 얘네 둘은 계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난이도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이도를 뽑은 게 제가 자의적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오답률 순으로 제가 지금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을 게 이거예요.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서 11번, 13번을 많이 틀리셨어요. 많이 틀리셨지만 사실은 이 두 문제는 더 여러분들이 맞춰 줄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많이 틀린 문제는 조금 아니었다. 왜 아니냐? 선생님 저는 엄청 어려웠는데 이게 왜 많이 틀린 문제가 아닙니까? 11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는 제가 해설 강의 따로 찍어서 하지만 11번, 13번이 많이 틀렸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틀린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이 기억보기를 좀 틀리셨던데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주 단원이 아직 공부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끝부분까지 공부를 좀 덜 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보기는 그중에서도 이해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조금 아닐 수 있고 암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터 시크릿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급행창과 우주배경 복사의 방출 시기에 대해서 연습 문제들을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이거 풀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행창 시기는 우주 나이 1초가 되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급행창은 사실은 우주 나이가 10에 마이너스 30승 초 뭐 이쯤 될 때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 우주 초창기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1초로 외우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 정도만 외워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미 기출 문제인데 2020년 9평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우주배경 복사가 기억 시기에 방출되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를 맞추려면 여기 급행창이라고 써있는데 급행창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우주배경 복사는 우주나이 38만 년일 때 발생한 건데 급행창은 1초도 되기 전에 발생을 한 거니까 지금 이건 틀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기간은 헬륨 원자액 형성이 우주나이 3분일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A기간에 우주의 급행창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급행창이 이것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틀리셨더라. 그러나 제가 이걸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출제되었다. 한 문제만 출제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는 여러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 보시면 제가 문제를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로 D급 보기를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또 틀리셨더라고요. 이거는 3000켈빈을 안 해오셨더라고요. 일부 학생들을 보니까. 이거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3000켈빈을 안 해였거나 아니면 이걸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중성원자가 우주배경 복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암기를 하시면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개념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단순 암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중성원자 방출 시기에 우주배경 복사가 방출됐다. 이거를 단순 암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기를 중성원자 이전에는 지금 헬륨 원자액 같은 경우에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고요. 이 당시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모두 전기를 띄고 있어요. 전기를 띄고 있는 사이를 전자기파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제 개념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주배경 복사에 방출이 안 되다가 중성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배경 복사가 방출됐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은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 암기로 공부를 하셨으면 혹시 이 문제를 맞추셨더라도 약간 공부 방법이 잘못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3000KB는 단순 암기가 맞습니다. 이게 3000인지 6000인지까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지원 수준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단순 암기예요. 그 부분은 혹시 못 외우셨으면 그건 단순 암기를 좀... 다만 시험에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형으로 만들어놨다는 거는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출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13번의 기억보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13번의 기억보기는 2020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B. 주결성의 중심액은 모두 탄소를 포함하냐? 포함합니다. 이거는 제가 심지어 더 시크릿 교재에 별표까지 쳐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학생들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제 학생은 아니고 메가스터디의 평균 옴담률을 봤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나 이건 2020년 수능 문제다. 그래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수능에 나왔는데 왜 내가 틀렸지?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내가 기출을 안 풀었다. 기출을 안 풀었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 나왔지만 이 문제를 처음 봤다. 그러면 틀리실 수 있죠. 기출은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니 선생님 저는 기출을 풀었는데요. 기출을 풀었는데 이거를 틀리셨으면 그거는 까먹으신 거죠. 혹은 애초에 기출을 푸실 때 이거를 틀리셨겠죠? 그때도? 이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그건 제대로 맞은 게 아니야. 애초에 맞았어도 그건 해설지 보고서 이게 왜 맞는지를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파악을 하셨으면은 아, 이런 이런 이유로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생성이 아니구나. 그냥 들어있기만 하면 포함이구나. 이건 또 제가 개념 설명 부분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저건 제 개념 설명 참고하시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렇지만 다 말씀드리기엔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풀으셨으면은 맞추셨다면은 제대로 못 맞추셨으면은 해설을 보고서 이유를 아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틀리셨어? 그럼 틀렸으면 당연히 해설 보고 아,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보셨어야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했고 문제도 풀었지만 까먹어버렸다. 뭐, 그것까지는 약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잘라서 오답노트에 붙이시고 아, 내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시험 볼 때 정신이 헷갖아 캐가지고 잠깐 까먹었다. 이런 걸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고요. 뭐, 3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3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은 이제 공부 부족이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 정도는 이럴 수 있죠. 한, 두 문제 정도 이런 게 많아? 그럼 복습을 너무 안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복습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니은 보기 같은 것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2번 수능 특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을 꼭 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만 제가 수능 특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네, 아무튼 제가 수능 특강을 풀은 그, 뭐, 프리 제 프리에 대해서 그걸 텍스트로 쳐가지고 제 어디 보충자료실에 넣어놨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좀 안 되더라고요. 핵심은 뭐냐? 일단 이거 문제 보시면 아시고요. 똑같죠? 그림 똑같아요. 수능 특강 푸셔야 돼요. 수능 특강에 한 두 문제 정도가 6평, 9평 수능에 똑같이 나와요. 수능 완성도 푸셔야 됩니다. 나중에 6월 말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시면은 수소 총질량 보기 똑같죠? 수소 총질량은 A0가 A2보다 크다. 똑같은 보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출 수 있었다. 자세한 어떻게 푸는지는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 학생들이 11번, 13번 많이 틀리셨는데 뭐 우주 부분이라서 아직 공부가 거기까지 안 됐으면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왜? 똑같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개념에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기가 똑같이 나왔었으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6평 MBTI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맘때 학생들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가 아직 부족한 친구들 그 다음에 공부는 그래도 적당히 한 친구들 그 다음에 암기가 강한 친구들이 있고 근데 계산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구과학은 특히나 다른 과학 과목보다 조금 더 암기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를 하셔가지고 암기가 한 70%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똑바로 하셨으면 암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구과학에서 엄청 지엽적인 거는 실제로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불안함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수능 특강하고 교과서에 있으면 시험에 나와도 할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6평에서도 증명됐듯이 아주 지엽적인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엽적이라서 틀리신 건 아니잖아요. 지엽적이라 틀렸다고요? 이런 건 지엽이 아니에요. 이미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던 보기에는 지엽이라고 할 수 없죠.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암기가 강한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계산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학생들도 많이 보냐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맞췄어. 근데 쉬운 문제를 틀려요. 근데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약간 암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본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본인이 암기 강한지 계산이 강한지를 파악하시려면 이 17번의 디귿 근데 뭐 17번 전반으로 봐도 될 것도 같기도 한데 17번의 기역, 니은은 어느 정도 암기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디귿이라고 좀 짚어놓긴 했고요. 18번 완전 계산 문제였고 19번 완전 계산 문제였고 아, 20번 완전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9번은 계산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계산적인 수학적인 사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17, 18, 19, 20번을 맞추셨어. 근데 앞에 것들을 한 세력이 틀렸어? 그러면은 공부 부족에 계산은 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앞에 것들은 거의 다 잘 맞추셨어. 그렇지만 뒤에 요런 애들을 틀렸어? 그러면은 암기는 강하신데 계산이 약하신 거예요. 요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 부족과 적당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요거는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수시로 대학교 갈 거라 지구과학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3등급 맞을 수준이었으면 공부가 적당하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마다 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일단 못 나왔으면은 공부 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은 나왔는데 조금 틀렸다? 그럼 공부가 적당했다?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제 그냥 지구과학 1등급 만절목표로 하는 기준에서는 30점이 안 나오셨으면 공부 부족하신 거예요. 30점 이상, 30점 후반대 이상 나오셨으면 공부는 그래도 확인하신 겁니다. 적당히. 그렇지만 왜 틀렸느냐? 뭐 암기가 약하시거나 계산이 약하시거나 이러시면은 틀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약간 30점대 기준으로 30점대 초반이나 혹은 그 이하가 나온 친구들은 공부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 이 친구들은 꼭 제 더 시크릿 강의 들어주셔야 됩니다. 30점이 안 나오셨습니까? 더 시크릿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선생님 제가 더 시크릿 혹은 다른 선생님 계기를 통해서 지질 부분을 들어서 이번 6평에서 지질 부분은 거의 다 맞췄어요. 한 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하지만 다른 걸 좀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더 시크릿에서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2권, 3권 대기향 부분이랑 우주 부분만 들으셔도 되기는 하죠. 그런 핵심은 뭐냐면은 더 시크릿 안에 개념도 들어있지만 기출문제 풀이법을 하면서 문제 풀이법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 그래서 요 더 시크릿을 꼭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특히 암기 강한 친구는 제가 요거를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공부 부족 해결책이고 계산이 약한 친구들은 엔진이라고 제가 고난이도 엔제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 그리고 계산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걸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시고 요거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 저는 계산은 강한데 이번에 공부가 좀 부족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꽤 맞췄어. 이런 거 맞춘 거 치고는 앞에 문제를 많이 틀렸어. 그러면 일단 공부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시크릿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채우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오답노트입니다. 일단 참고로 너무 많이 틀리셨으면은 사실 오답노트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틀리신 분들은 일단 더 시크릿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한 문제들은 조금 알아서 맞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외우는 문제들을 일부 조금 조금씩 틀렸다. 그럼 그런 것들을 오답노트에 붙여 놓고서 이것들을 중요한 시험보기 전날 뭐 학평 전날이라든가 덮우 전날이라든가 한번 보시면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오답노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식으로 다음 주 캐스트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캐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적당히 했는데 암기가 강하고 선생님 저는 계산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시크릿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친구 30점대 후반 이상인 친구들 그런 분들은 엔진 들어주시면서 어려운 문제 풀이법을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주셔가지고 시간의 압박 속에서 좀 계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사설 모의고사라는 건 제 컴플리트 모의고사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강사분들 모의고사도 시간이 되시면 풀어주셔야 사실은 1등급 이상의 안정권에 갈 수 있어요. 왜? 실제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하나만 푸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느 정도는 수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공평하기 때문에 공부량을 좀 늘려주셔야지 시험을 잘 보는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강한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당연히 전 엔진은 추천드립니다. 엔진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엔진도 들어주시면 좋지만 제가 포커스를 지금 일단 성형에 맞춰서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이런 분들은 꼭 오답노트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요거 17, 18, 19, 20번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에서 한 두세 개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은 계산은 강하시는데 중간중간 개념이 빈 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념이 많이 비었으면은 더 시크릿 하셔야 되지만 개념이 조금 비어있는데 더 시크릿을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거는 혹은 다른 개념 인강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거는 아마 좀 지겨울 걸 재미가 없을 걸 그건 좀 힘들 걸 그런 거 말고 본인이 그래도 30점대 후반에서 하여간 1, 2등급 정도 나오셨다. 그러나 앞에 문제에서 두세 개 틀리셨다. 그런 경우에는 오답노트 정도면 보통 충분합니다. 오답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틀린 개념만 메꾸시면 돼요. 제가 가장 지구과학 공부에서 그냥 이게 끝이다 한 방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해설 강의 찍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에 이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보기들이 있어요. 개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기가 나왔다니까. 아까 그 탄소 포함처럼 그 보기들이 제가 정리해보니까 295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충 300개라고 해서 그래서 시크릿 300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보기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외우셨으면 충분히 시험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앞에서 두세 개를 틀렸느냐 계산이 약한 거는 그건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라서 수학 연습을 하셔야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계산이 아닌데 틀린 건 이유가 뭐냐 그건 이 부분에서 구멍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멍만 메꾸면 돼. 1번부터 300번까지를 굳이 다 하는 건 효율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구멍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오답노트에 본인의 구멍을 적어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사설모의고사 이거는 또 왜 푸셔야 되냐면 아마 이런 친구들은 사설모의고사를 풀어도 계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맞추실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쉬운 약간 약간 지역적인 혹은 암기가 필요한 문제를 틀리실 겁니다. 그럼 그것도 푸셔가지고 또 오답노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지속적으로 메꾸어 가시면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만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암기 강한 친구들은 계산문제 지구과학 계산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지구과학 계산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시는 게 핵심이고요. 계산이 강하신 분들 그렇지만 암기가 약하신 분들은 메꾸셔야죠. 이건 들고 다니면서 오답노트 틈틈이 봐주시면서 아 내가 이걸 까먹었지? 하고서 까먹고 공부하고 공부했지만 또 까먹을 수 있죠. 그럼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지구과학 만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구과학 웬만한 것들은 나온 보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개념을 통째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지금 한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보기만 풀리법만 외우셔도 시험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해설 강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